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아 안되겠어 여러분들때문에 여러분들때문에 지금 약간 복부가 안좋아져가지구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때문이에요 여러분들때문에 지금 복부가 안좋아져서 화장실에 가는거에요 도와주려고 온게 아니라 차부터 이걸 시키려고 온거지 지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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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는 이 영상을 최대 볼륨으로 3배 증폭하여 15번 청취하였으나 다행히 쏟아지는 소리는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채팅글은 낚시선 그리니 시청자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채팅글이 개꿀잼입니다 이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뀨! 1더기 1은 귀요미 3더기 1은 간이 늦은 3더기 1은 간지랑 ㅋㅋㅋㅋ 코트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야 마이크 켜고 손 씻는 소리 인증한다구요? 정말요? 정말로 들렸어? 정말요? 정말로 들렸다 정말로 들렸어? 진짜 틀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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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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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아아아아아아 얼굴 얼굴 완전 빨개졌어 싫어 안킬거야 오늘 오늘부터 캠은 없습니다 저도 다시 다시 얼굴 없는 스티머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세하가 설명하지마 알았어 알겠다고 이제 캠 안켜줄거야 안돼 안켜줄거야 Karma 아 거짓말하지마 다 들렸다며 변기 내리는 소리랑 물소리랑 끙아소리랑 다 들렸다며 아... 봐봐 커버소리도 다 들렸대잖아 물내려가는 소리도 들리고 손 씻는 소리도 들리고 야... 너희들 이제와서 나 캡킹할려고 거짓말하는거잖아 흐으으.. 캡 안 켜시면 흑역사 다 들고 올 겁니다 으헤헤헤헤 으으으 씨 뭐야 너도 똥 소리듣고 왔냐 이씨 이씨 어어어씨 아 야 또 뭐냐고 나도 잘 모르겠어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태어나 우리에게까지 온 건지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까 아... 노래소리 너무 싫어... 아... 근데 잠깐만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야 어...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사실 캠을 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내 똥소리보다 더 심한 소리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사실 내 똥소리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제 똥소리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난 별로 부끄러운 게 아니었잖아 어... 나만 좋으면 됐어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정신 승리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아... 아 근데 진짜로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났어? 아 내가 좀... 어... 쉿! 조용해! 다들 조용히 해! 다들 조용히 해! 쉿!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나나나! 야 뭘 소문을 듣고 와 어? 음... 아까 소나기 왔냐고요 조용히 해 자식들아 조용히 해! 지금 오신 분들은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어서오십시오 남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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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소 같으면... 똥맵이라고 얘기하겠는데 똥이라는 단어를 지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기본 탓인가? 하... 하... 야 나 뭐... 나 뭐 옆집... 옆집까지 나 똥 쓰고 다니는 거 소문 났니? 하... 야 옆집에서 오는 분들도 왜 똥... 똥 얘기를 하는 거야 하... 어? 아니... 그... 스트리머들마다 각자 개개인의 아이덴티티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나는... 내 아이덴티티는 도대체 뭐인 거야? 똥인 거야? 내 키워드는 똥인 건가? 나중에 이러다가 유튜브 같은데 비행돼지 똥 비행돼지 똥 똥쟁이 으아악! 방금 바지에 싸는 줄 알았다 비행돼지 똥 똥썰 막 이런 것들 검색어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지? 안되겠어요 오늘부터 언론통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다들 그...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들 저는 지금이라면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맵이 지금 조금 바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저 자식이 젤 악질이야 저 자식이 젤 악질이다 후우 후우 하아... 하아... 그때... 하아... 하아... 저 딴 건 어디서 찾아오는 거야 도대체 아 근데 진짜 진짜 그게 어떻게 들리지 와 난 절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게 들렸지 아니 그래 내가 속이 안 좋아서 좀 소리가 많이 나긴 했어 소리가 속이 안 좋아서 좀 소리가 많이 나긴 했는데 그...둘릴...둘릴 정도였다 그럼?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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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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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금 전에 진짜 안들렸는데 지금 들..들렸다메 들..들..들..들렸다메 다.. 다 거짓말이었어? 너희들이 나한테 말했던 게 지금 이 많은 사람이 다.. 나 하나를 속이겠자구 지금 어.. 1. 응장 도네 소리를 들었다 1. 혼자 속아서 너가 문 열고 물내린 소리를 들었다 이상 1. 아.. 2. 아.. 2.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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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아.. 그치 안들렸다면 좋은건데 기다려봐요 지금 생각이 많은게 아니라 야 나의 자존감이 걸려있어 뭘 그리 심각한거 아니라 아마비 강댄스 치즈